마을이 파이팅! 마을이 파이팅! 막내냐 장남이냐! 시작! 자랑, 받아보니 정례! 리허설! 네, 승리! 너무 무대 뿌였어요.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를 펼치는 게 엄청 드문데… 정렬, 박현재! 빅 이벤트, 빅 이벤트! 아 이 팀 재밌겠다 자! 제가 정해! 정답! 자 여진군! 저 현두한테 한 마디 하세요 가구해라 너나 가구해라 너나 가구해라 너 귀여워 그렇지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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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준비 준비 다리 올려야죠 다리 내리면 지는 거예요 다리 다리 못 올립니다 다리 못 올립니다 왜 그래? 절대 좋지만 다리 못 올립니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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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수나 포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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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알 정리 안아주고 와여 안아주고 와여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네 안아주려고 안아주려고 파이팅 잘 됐어 이번에는 이동훈 안리원 예 자 징겨 승전입니다 징겨 승전 이게 실상의 결승전 내가 질 것 같아 아 다리 한번 치워줘 다리 한번 치워줘 다리 한번 안 찢어질 거야 미쳤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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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동구 어떤 작전으로 갈까요? 밖으로 내보낼게요 어? 뭐라고요? 밖으로 내보내겠네 밖으로 내보낸대요 밀밖으로 떨어뜨려겠다 저 누나는 아빠가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운동 신경이 좋아 네 가치가 좋아요 종교의 힘으로 입을 거예요 종교의 힘으로 입을 거예요 준비 준비 시작 가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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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fits 천천히 천천히 よ ppp 두번째 천천히 유원아 천천히 sustain 버텨 견적 빚어! 버텨, 버텨! 노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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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어떤 박상 경제보다도 박상현 넘치지 않습니까? 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훨씬 더 발랄하고요.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미덩아 만져수! 미덩! 아, 빅매치에요. 미덩아, 여준이한텐! 자세히 그러자 말이죠. 우리 미덩군이 돼지 눈이 참 좋아요. 네, 그렇죠. 지금 뭐 강팀을 다 피하고 동생하고 했고 나의 어린 동생하고는 하고 어... 나한테는 질 것 같지? 펀듯하게 가구하고 있으라고. 미덩아! 동생이니까 천천히, 천천히. 준비! 준비! 시작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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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